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에 지금 들어갔죠. 1차 조사 대상 중 일부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어제 제출했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던 국토부 그리고 LH 대상 직원은 총 1만 4,34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13명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 2명, LH 11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참여연대 등이 폭로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대상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긴 했는데요. 이제 합동조사단은 직원들이 거래 상세 내역을 검증하고 분석한 다음에 원래 이번 주 중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2차 조사에서는 직원들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지자체, 지방공사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요.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이용까지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 전수조사가 좀 난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에 대해서 강제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다소 나왔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내가 싫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정보 동의를 해줘야만 이 사람의 가족관계를 파악을 해서 가족 이름도 확보를 해서 같이 넣어서 돌리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나는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대로 해와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 특히 민심. 이 부분, 이 잣대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지금 과연 할 상황이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만약에 안 주겠다, 정보. 그러면 사실은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혐의점을 보고 영장 청구를 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영장 청구를 하려면 뭔가 혐의점을 소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방법이 아예 안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갈라야 되는 건 조금 전에 과구신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유의욕 대상자는 아니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뻗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불쾌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이 권리기도 하긴 해요.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이 점을 좀 갈라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그냥 알았습니다고 넘어가면 전수조사라고 하는 정부 방침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수조사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군대에 가 있다거나 해외에 가 있다거나 파견 중이거나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제출 자체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13명은 명확하게 나는 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만 13명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전체가 14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13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다가 이해관계 충돌 등 여러 쟁점들이 많은데 이 13명은 그럼 도대체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서 물론 개인의 권리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토부와 LH의 대국민적인 어떤 신뢰도 회복이 가능할까 이들에 대한 뭔가 명확한 조치가 없고서는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강제 사건이 있는 기관을 통해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하지만 교사님께서 지속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영장 발부받아서 할 게 아닌 이상 차이필 미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장 원래 이번 주 다음 주 예정되어 있던 조사 발표에서 13명을 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3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떤 루트로 가든 정부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13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임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과 절차 같은 게 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일단 13명 빼고 뭔가 빨리 좀 1차적인 결론을 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후에 뭔가 13명은 더 어떤 중한 부분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영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할 여지도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나는 뭐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내가 무슨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다 동의 못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LH는 민간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고 공적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라는 점을 좀 까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점만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사실은 이거는 국민적 의혹이고요. 본인이 이렇게 13명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별 거 없으면 무조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는데 자꾸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조사도 해도 조사 효과도 없거든요. 국토부 소속 2명은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개한 202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전체 초중고 학생을 합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 정도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오히려 전년 대비 1,000원 증가를 했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60%가 넘었는데요. 참여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5.2% 증가한 6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에 따르는 격차가 좀 있었는데요.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에 한 달에 50만 4천 원을 쓰지만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9만 9천 원을 평균적으로 쓰면서 최대 5.1배 차이가 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대책기력을 발표도 같이 했는데요. 자사고 외고 폐지,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부담 완화, 정시 확대 등 대입 간소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등교 확대, 원격 수업의 질 제고, 학력 진단 및 학습지도 강화 등의 방안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두 이미 하고 있거나 해왔던 기존 대책들을 나열하는 수준이라서 비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상관성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의외인 게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월평균 1,000원 증가를 했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의외인 게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강제로 문을 열지 못한 경우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절대적인 액수가 증가를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일단 이 문제가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우려가 나왔던 이야기죠. 등교 수업이 안 되면 이게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다. 사교육비 지출 같은 격차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이미 현장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그게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왜 돈이 올랐을까. 학원 과외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과외 수업 같은 건 또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측에서는 과외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교육수단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중요한 점인데 학원을 못 가는 대신 과외로 돌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학원비와 과외비를 비교하면 어떤 게 셈입니까? 네. 과외비가 더 세죠. 과외비가 훨씬 세죠. 여기서 또 다른 어떤 격차가 사실을 또 한 번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오히려 그래서 학력 교육비 증가 폭이 커지는 게 비대면 상황에서 과외를 이용한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공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형편이 좋은 데는 자신의 공간이 학생들이 있는 쪽은 좀 편한 것 같은데 또 같이 있는 쪽은 공부하기도 어렵고 과외라든지 학원 수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애초에 이탈을 해버리는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액의 수는 사교육비가 조금 10% 줄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 유지할 수 있는 계층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게 됐다. 그럼 그만큼 공교육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온라인 수업하고 등교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치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처럼 학력에 있어서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고 기초학력 미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한편 중간지대도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 있는 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에서 좀 구멍이 생겨도 사교육도 열심히 받고 학원도 온라인으로 갖고 과외도 받고 하면서 학력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 반면에 그런 사정이 안 되는 학생들은 더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럼 이 친구들이 실제로 앞으로 학교에 복귀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 번 그렇게 중간에 학력이나 학습에 대한 구멍이 생기게 되면 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계단식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한 해 두 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후에 학력 진학하고 대학 갈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학습 수준이라고 대학에 간다는 게 이 사람의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고 향후에 어떤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어떤 계층 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가 바로 끝날 것도 아니고 지금도 격주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교육부가 다른 측면에서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공교육이라는 건 사실은 학력계차가 비용 안 들이고 안 벌어지게 하는 게 공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지. 그냥 옛날 방식들 그대로 하면 저는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가 지금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각종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이 양극화되어 있고 소득 양극화도 보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소득 10분이와 1분이 비교를 해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훨씬 더 좋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 여파가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좋은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더 지금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거죠. 그 단편이 지금 사교육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사 근로자법 제정이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 합의를 했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임의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비례대표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가사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제정된 게 1953년이었는데 6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1조의 가사 사용인 제외 조항이 유효하게 남아있던 거죠. 정부도 국회도 법안 제정 의지는 높은 편입니다. 3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고용 감소 및 이용자들의 비용 상승 등의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자치 가사 노동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배만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반대로 정부가 지금 제출한 안이 가사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 디테일 싸움이 국회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건 정말로 디테일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법을 만든다 해서 근로자법 좋은 거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법률을 쉽게만 드리면 근로기준법의 제외 조항은 빼버리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가사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사 특별법의 특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예컨대 민법의 특별법이라면 또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 가사 근로자법인데 특별법이 근로자 근로기준법보다 못하다 보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법 안 들 읽어보면 휴게 시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 가사 도우미의 경우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시 고용된 상태에서 노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제로 먼저 해서. 그래서 몇 시간 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휴게 시간이라든지 주유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딸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업 가사 소개하는 기업 정도 등록한 그 업체일 때만 적용이 되지 작은 업체들 소규모 알선 이런 건 적용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알선 그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안에 다 들여다보면 법 새로 만든다 해가지고 도움될 수 있는가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은미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 제출한 안이 조금 다르고 또 이제 정부가 제출한 안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준하는 노동자로 인정을 하되 다만 가사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이제 다른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조금 허드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주일에 최소 근무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휴게 시간 사회보험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사 근로자법이 생긴다고 하면 워낙 이제 이 노동자들 당사자들의 수건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이게 68년이 지난 동안 가사 노동자들이 노동 자체로 인정이 안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사안을 알게 된 게 몇 년 안 됐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불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루는 거는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법안을 관련법으로 발휘하겠다고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게 평소하고는 좀 다른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건데 자칫 이게 중대기업 처벌법 제정 때처럼 디테일 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어떻게 어떻게 여야 합의 과정 거침에서 누더기가 돼가지고 사실상 기존 당초 취지에 비해서 한참 후퇴해서 유명무시라는 법을 만들었지만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일단 노동을 하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법을 개정해서 저는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어떤 용역회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중간에 용역회사만 배만 불리는.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올라가면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을 줄여버리면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거리가 줄어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중간에서 용역회사만 배를 불린다. 이래버리면 이게 가장 최악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노동자, 가사근로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혜택을 줄 수 없고 서비스 제공기관한테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법이 자세히 없는 게 더 나은 건 어떻게 보면요.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위치한 쪽만 배만 불리면 그걸 올챙이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어떤 디테일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입법 시도는 제가 볼 때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국민의힘에서 임의자 의원 등등이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발의한다고 하니까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